수원 건강 먹거리 정책 한마당이 11월 9일 금요일 수원 화성행군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마당에는 시민단체 먹거리 체험부스와 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계획인데요. 특히 오후 2시 반부터는 유명 요리사인 이원일 셰프의 요리쇼가 열릴 예정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심먹거리 도시 정착을 위한 건강 먹거리 정책 한마당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0일 토요일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바로 2018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인데요. 권성구청 앞 대부득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에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생명 토크 콘서트와 댕댕이 건강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매너운동회, 반려동물 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댕댕아 모여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ITV 아는주입니다.